안녕하세요. 과일 소식을 알려드리는 과일 24시입니다. 전국배 소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6월 2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금배가 된 배를 포함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신고배 10개당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65,39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배 10개당 가격이 65,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전 같은 기준 배 가격이 28,01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3배가 폭등했습니다. 배 소매 가격은 이달 7일 6만 670원으로 6만원 선을 넘어선 뒤 17일 6만 2,750원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인데 지금 한창 수십종의 복숭아 출하 시기를 앞두고 복숭아만 가격이 시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경산, 영천, 청도 등 농민들은 바짝 쫄아 있습니다. 6월 초까지 3만 1천원에서 3만 2천원 선을 유지했던 사과 10개당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은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3만 3천원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월 신선과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치솟았습니다. 과일값이 인상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 4만티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래 저래 농민만 봉입니다. 과일24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